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토 아놀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0일이구요 수요일에요 지금 오후 1시 23분 되고 있네요 와 저기 맞은편에 휘팍이 보여요 휘팍이 와 멋진데 오늘 풍광이 조망이 빵 터져가지고요 하늘도 파랗고 날씨도 따뜻하고요 주차할 때 0도였는데요 지금 이곳 기온은 영상 1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 오 그러니까 오전에 출발할 때 한 마이너스 7도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올라와가지고 눈상태가 오 이래 이래 엄청나요 아 네 이곳은 윌리윌리파크 C3에요 C3 우와 오늘 C3 설지 우와 어마어마한데요 엄청나게 좋아 엄청나게 C3 뿐만 아니라 C1의 경우도 엄청 좋았어요 지금 오전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늦게 출발해가지고 들어온지 와가지고 C1 C3 한 번씩 탔어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인데 오 두고 있다 아주 설질이 좋아요 지금 여기 C4는 아직 눈은 다 뿌렸는데 밑에 아직 펼쳐놓는 걸 못했고요 C5는 펼쳐놓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루밍만 마무리하면은 곧 오픈할 것 같아요 C4는 C4도 이번 주말까지 하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이 되네요 올해는 1월 10일인데 아직까지도 C3 하나만 열려있고 또 저쪽에 S1이죠? 저 상단부에서 바로 내려가는 꼬부꼬부길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 안 열었어 그거 이번 주말에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쭉 한번 달려보고요 이따가 베이스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어 오늘 짱인데요